공지숙 씨 신나는 노래 대박. 천미자 씨 노래 듣고 어머님이 한 말씀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이? 어머니까요? 그냥 네 생활이구나. 네 진심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다시는 잔소리 안 하고 네가 저렇게 노력하니까 알아서 가라고. 요즘은 결혼하라는 소리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. 80대 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계시잖아요. 사실 그동안은 눈만 뜨면 결혼해라. 왜 너는 여자가 없냐. 결혼하는 게 소원이다. 그랬잖아요. 하도 많이 하셔서 특히 밥 먹을 때. 제가 보이면 그냥 계속. 하여튼 결혼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데 너무너무 그게 제가 힘들더라고요. 그런데 요즘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어머니도 또 괜찮다고 얘기하시고. 더 늦기 전에 결혼할 여자 있습니다 하고 제가 손잡고 인사드릴 여자 생기는 게 제가 어머니한테 드릴 선물. 그게 최고의 효도죠. 어머님 소원이니까. 아니 근데 맨날 노래 가사에도 오빠로만 지내자고 그러고 그런다고. 왜 이렇게 멀쩡하신데 여자를 못 만나는 겁니까? 연애도 몇 번 해봤는데요. 제가 좋아하면. 그쪽이 별로고. 그쪽이 저기하고. 또 상대방이 좋아하면 또 내가 별로고. 이게 잘 엇갈리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대하니까 여자분들이 그냥 편한 진짜 찐오팔처럼 대해주는 거예요. 그러므로 또 막상 결혼하자고 하면 이제 어머니 모셔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. 네. 네. 어머머니. 그 다음은 좀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. 아니 또 이름 청취자들 중에 또 있을 줄도 모르니까 지금 공개구원 한번 해보세요. 네. 이제는 뭐 그런 거 없고요. 서로 편하게 상대방 인생 존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남자고요. 저한테 오시면 전 세계에 같이 여행 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. 그거 좋네. 이제는 서로를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습니다. 이제 결혼하면. 그런 여자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전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. 이름에 연락 주세요. 여러분. 배더한 씨 통화 연결음이 영탁의 노래 찐이야 하던데. 네. 그거 이제 다음 곡으로 듣고. 8446님. 드라마나 영화 수많은 배역 중 자신의 성격과 가장 맞은 배역이 어떤 거였어요? 네. 역시 제 출세작인 97년대 첫사랑의 동파리역이었죠. 그게 가장 본인의 성격과 맞는다. 영탁하고는 친해요? 네. 영탁이하고는 저희 같은 축구단 멤버고요. 축구촌. 전에 이제 제가 그 옛날에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영탁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.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. 네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친해졌죠. 영탁 찐이야 통화 연결을.